아, 대표님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어이구, 두왕 식구들이 이것도 못해. 그래도 써니 낳고 나면 본식 제대로 할 거지? 글쎄, 그때까지 잘 살고 있으면. 아이고, 언약식까지 이렇게 해 줬구만. 재희 씨는 언제 만난 거야? 얘기 좀 해 봐. 돈 많이 안 드셨으니까. 미안하다. 이 정도밖에 못 차려줘서. 홍 대표님이 당한 거야. 서 대표님 아무것도 몰라. 미안하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 어울려. 사이즈 없지 않았는데 준비해서. 쟤네들이 고생 많았어. 나는 나를 변화할 거야. 잘 어울려. 사이즈 왜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고. 쟤네가 고생 많았어. 아, 힘들어요. 전쟁도요, 전쟁도. 다 봐야겠어. 오늘 녹화가 있어서.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살아, 언니도. 연락할게. 문 엔진에서도 실력 관리 잘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업종에서 오지 맙시다. 고맙시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던 거야. 우리 이쁜, 섹시 흐르고 왔어요. 아유,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가게? 어. 먼저 가보려고. 잘 지내? 좋아 보인다. 잘 지내지, 그럼. 못 지낼 거 있나. 어디 가? 아, 나 오늘 방송 녹화 있어서. 너는? 아니, 나는 요즘 조카들 보거든. 우성이라고 좀. 놀아주러. 조카들이 좋아하겠네. 엄청 귀여워. 왔다. 그럼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언제? 언제? 글쎄. 법정에서?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사실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정말. 오늘 남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오늘 남이 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오늘 남이 될 수 있을까? 넌? 있었어